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김명덕 산유라의 뻑가요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식해줄 가수분 누구 소개 좀 해주세요 여보세요 이번에 나올 가수는 말이죠 노래 잘하고 얼굴 이쁘고 또 무용 잘하고 또 럭비공처럼 통통 튀기도 하고 또 아주 그냥 봄처럼 신선하고 아주 힘이 있는 가수입니다 자 바로 이분하고 함께 하시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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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에이 에이 아저씨 찐끗찐끗하는 나의 눈짓에 에이 에이 아저씨 가슴이 터질 듯이 뜬다고 사랑해달라고 말해봐 처음 본 남자한테 이런 기분 그때도 나와 같은 기분일까 시장이 찌릿하게 떨려오네 이제야 사랑하고 싶어졌어 다는 하루하루 다는 하루하루 좋겠어 그대와 행복할 수 있다면 하늘의 별도 달도 필요 없어 너 하나면 나는 충분해 아직 나를 모르잖아 아직 나를 모르잖아 새치루 새치만 너의 몸짓 무슨 남자 같은데요 이제 내 맘을 가져봐요 헤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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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찐끗찐끗하는 나의 눈짓에 가슴이 터질듯이 뛴다고 사랑해달라고 말해봐 아직 나를 모르잖아 새치루 새치만 너의 몫이 무슨 남자가 그대여 이제 내 마음을 가져봐요 헤이 헤이 아저씨 찌끗찌끗하는 나의 눈치세 헤이 헤이 아저씨 나 보내 화냈다고 말해봐 헤이 헤이 아저씨 찌끗찌끗하는 나의 눈치세 가슴이 터질듯이 뛴다고 사랑해달라고 말해봐 헤이 헤이 아저씨 찌끗찌끗하는 나의 눈치세 가슴이 터질듯이 뛴다고 사랑해달라고 말해봐 헤이 헤이 아저씨 헤이 아저씨 헤이 아저씨 헤이 às저씨 헤이 아저씨 헤이 아저씨 헤이 아저씨 Beam нес 생명 에境